행복하자고 태어났는데 마음속에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봐도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이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50년을 넘게 몸부림을 쳐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갔을 거라고 언제나 그 마음이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여자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테레사 수녀도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테레사 수녀가 다 구원 받았을 걸로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평생을 정말 가난하고 늙고 병든 이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성녀가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도 했고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자기에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신부들에게 그녀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는 생각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녀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꺼 교환 꺼를 좀 보여주시죠. 네 이분도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자기 침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죽혁대를 끌러서 자신의 몸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여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생전에 채찍질하고 고행을 하고 또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금하면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그 마음에 느껴지는 죄책감을 해결해보려고 몹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수환 추기경도 자기는 누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공허함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고행으로 얻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이 무엇이 없느냐 하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무리에서만 평생을 살았던 그 테레사 수녀도 마음속에 지옥 같다고 했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사랑도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은 기뻐할 수도 행복할 수도 평안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리뽀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에만 항상 기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기뻐질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찾자 그래서 웃자 웃자 그러면 우리가 웃읍지 않아도 막 웃다 보면 이렇게 뇌가 기뻐지고 마음이 흐뭇해지니까 웃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하하 호호 히히 헤헤 호호 이래가면서 막 웃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해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서 죽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과 연합이 될 때 그것이 가장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4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살 때부터 시작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제가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며 나에게 짐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수수께끼 같았어요.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들이 일어나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아주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체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단어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이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줄을 알아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철을 타려고 이렇게 전철 거기가 뭐라 그럽니까? 전철 타는데 지하차도 지하철역에 가서 왜 이제 지하차가 이렇게 전철이 이제 오면 네 네 승강장 그 승강장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전철이 딱 도착을 하면 먼저 사람들이 전철 안으로 우르르 들어가고 나중에 나옵니까? 아니면 먼저 우르르 나오고 그 다음에 탑니까? 아우 여러분들 아주 다 다 백점이십니다. 맞습니다. 먼저 나온 다음에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과 욕망과 느낌을 먼저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순서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기심, 악한 욕망 감정 이러한 것을 마음 바깥으로 내어보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절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먼저 이것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악한 욕망,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을 버리는 것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한 욕망과 이기심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공허함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지금 나를 부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이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이 공허함을 크게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공허함이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만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평안과 사랑으로 꽉 채워질 때만 이 건강이 회복이 되고 기쁘고 행복하지 이 세상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어디에 앤가에 몰입을 하려고 그래요. 몰입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술에도 몰입해보고 도박에도 몰입해보고 인터넷 게임에도 몰입을 해보고 수집을 하는 것에도 몰입을 해보고 별별 걸 가지고 다 이렇게 몰입을 하려고 그러죠. 영화를 보느라고 연속곡 드라마를 보느라고 소설을 보느라고 만화를 보느라고 수다를 떠느라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마음속에 무엇을 못 느끼느냐 하면 공허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계속 마음을 두드리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 마음 문을 열고 아내 것을 내보내고 나를 맞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서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내 음성을 들으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을 우리는 공허함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동물이 아닌 다음이야 짐승이 아닌 다음이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크게 느끼면 공허함이 크게 느껴지고 작게 부르면 작게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에 얻은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건 줄 알아요. 아휴 집사님은 복도 많으셔 어쩌면 이렇게 돈 잘 버는 건강한 남편하고 살아 복도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지하실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만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 중에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애통함, 공허함을 크게 느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을 공허함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 걸 가지고 이 가난한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마음이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19, 20, 21, 22, 23, 24 그때 너무너무 이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영화 광이 되어버렸어요. 영화를 보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공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영화를 보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미리 들어오냐 하면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공허함을 못 느끼겠지만 영화가 끝나자마자 다시 찾아올 이 공허함을 내가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이 마음 속에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에 죽을 지경으로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이제 이 공허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공허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어디로 치우치게 돼 있느냐 하면 테레사 수녀처럼 교황처럼 저렇게 자기가 고행함으로 남을 도움으로 헌신 봉사함으로 불사르는데 내 몸을 내어주도록 죽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해서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그런데 그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들 마음속에 잡념 이것을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내 마음이 다시는 이 생각을 하지 않겠다. 이 악한 욕망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생각을 버린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버린 것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그때 하늘에서 능력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성경에서는 내 마음의 잡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다고 확실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0편 66편 18절입니다. 이 잡념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10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산기도를 가서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찾아가서 몸부림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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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지르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정성들여 모아놓은 돈을 아낌없이 헝금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다.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지적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들어보라고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공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는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잡념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잡념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잡념 쓸데없는 이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그것이 확고하게 되었을 때 그 생각을 버렸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결심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심을 하지 않고 사는 것과 결심을 하고 사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말라가지고 식사시간이 1시간이나 30분만 지나면 그때 식사를 안 하면 허기가 져서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면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게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금식기도를 해야 되겠다. 3일 동안 내가 금식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결심을 확고하게 하면 그렇게 30분만 늦어도 허겁지겁 하던 제가 3일간 금식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내 손으로 식사를 해서 식구들을 다 대접을 하면서도 한 숟가락도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도 버텨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 결심을 하지 않고 도박하면 안 되는데 도박하면 안 돼. 도박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봐야 하늘에서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도움이 오지 않아요. 언제 도움이 오는가. 도박 안 한다. 내가 도박을 할 것 같으면 내 스스로 작두에다 내 손가락을 놓고 잘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난 도박을 하지 않겠다. 하고 그 마음이 아주 확고 부당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딱 부르면 내 결심이 아주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단 앞에 딱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더러운 것을 전철 안에 사람을 먼저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결심을 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내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딱 내보내고 나면 그때 즉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고 기쁨의 왕이시고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울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울상을 하게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띄고 아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기쁨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만났다면 제가 어떻게 얼굴을 울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절대로 침울하거나 근엄하거나 우울하거나 성내거나 경솔하거나 수다스럽거나 경망스럽게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참 평안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도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다면 매 순간마다 죄와 싸워서 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기쁨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내 마음에 없다면 주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모르겠느냐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이 없다면 너희는 무슨 자라고요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하나님과 연합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동일한 평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너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을 나누어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평안이다 그 평안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맞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 그 깊고 넓은 그 오묘한 평안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안과 함께 무엇까지 따라오는가 기쁨까지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미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사람 마음속에 나누어지면 이건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깊고 오묘한 아주 참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것이 곧 사람에게 치료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치료하려고 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신경통 관절염 암 귀병 심장병 병종류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왕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분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들을 무슨 병이 되었든지 깊어진 병이든지 참 많이 성경에 써놓았으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한번 보실까요? 골롯에서 1장 26 27을 보시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26 26절부터 보면 이 비밀은 하고 얘기하죠. 이 비밀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는 영세 전부터 영세 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 우리들 가운데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아주 희귀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은 비밀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기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빌리뽀서 2장 5절에 보면 빌리뽀서 2장 5절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만 된다면 오늘 죽는다 해도 영생인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지속적으로 집어넣는가 그 마음에 잡념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가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신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오고 있는가 아닌가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야 이 생각은 내 것이야 내가 이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십계명의 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사단은 계속 계속 사람들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가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고행을 해야 돼 새벽 기도를 해야 돼 금식 기도를 해야 돼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벌주시는 하나님 아주 유심히 관찰했다가 잘못하면 딱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려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까 하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여기 28년 전에 이사를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5살 6살 그렇게 어린 나이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이 개울이 저렇게 사용을 안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뚝방을 저렇게 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네 10명 20명 되는 아이들이 개울에 가서 막 개헤엄을 치고 놀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 아이들은 다 지금 저 건너편에 큰 고래등 같은 집이 한 두어체밖에 없지만 28년 전만 해도 저기가 집이 다닥다닥 붙어갖고 저기가 30채가 있었어요. 아주 집이 많았어요. 저 건너에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이 10명 20명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타성 바지고 여기 여기 이 동네 아이들은 본토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뭘 할까요? 터세라는 걸 해요. 그 조그만 꼬맹이들이 그런데 저희 아들이 엄마 제가 개울에 개울에 가서 헤엄을 칠 테니까 엄마 같이 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애들이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개울물이 이렇게 깊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움푹움푹 그러잖아요. 애들이 동네들이 10명이 헤엄을 치고 우리 두 아이가 가면 이 10명이란 녀석들이 반으로 딱 패가 갈라져요. 그리고는 저희들끼리 눈을 끔쩍끔쩍 하고는 우리 아이의 한 명에 다섯 명이 붙어요. 그 다섯 명이 팔다리를 딱 잡아. 네 명이서 팔다리를 잡고 한 놈이 제 아들 머리를 물속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면 저희 아들이 거반 죽었다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개울에 가고 싶은데 애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들이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 개울에 가자. 그리고는 개울은 저 밑에 있고 길은 높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길 위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 가서 헤엄을 해라. 애들이 좋다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열 명이 개헴을 막 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만 엄마가 언덕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또 조금 이따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 꼬맹이들 중에서도 왕초가 있잖아요. 똘마니가 있고 그런데 그 왕초가 눈을 끔작끔작 하니까 이 열 명이 딱 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섯 명이 아이 하나를 맡아가지고 물매기려고 다가오는데 우리 아이가 아무리 그러지마 그러지마 나 물매기지마 하고 소리를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섯 명을 무슨 수로 이겨요. 그런데 우리 두 아이가 아이들이 자기한테 착 다가오니까 두 아이가 동시에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열 녀석들이 우리 아이들을 잡기만 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려고 딱 내려다보고 있는데 우리 두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니까 이 열 명의 아이들이 겁을 안 내고 두 아이가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이렇게 바라봤어요. 열 명의 아이들이 저를 보았잖아요. 기절을 해가지고 기겁을 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그런 척 하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헤엄을 쳐서 저희 아이가 아주 헤엄을 잘 치고 그래서 가끔 제가 언덕에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한 번만 이렇게 쳐다보면 이 동네들이 만지지를 못하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내려다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제 눈동자 속에서 키웠습니다. 언제나 제가 아이들을 제 눈동자로 지켰어요. 학교를 갈 때도 제가 뚫어지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동네 어디를 가도 제가 아이들을 키웠어요. 눈동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 속에서 키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 속에서 키우시는 이유는 잘못 하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나 보자. 이렇게 하려고 눈동자 속에서 키우시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기만 하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 속에서 지금도 키우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저를 지키시는 자가 계심으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부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저희 두 아이가 그 다섯 명이나 되는 아이를 무슨 수로 5대 1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만 하면 엄마를 바라만 보면 엄마의 눈동자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달 되었을 때 세 달 되었을 때 6개월 되었을 때 1년 되었을 때 했던 말 다 알아들었어요. 한 달 되었을 때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기저귀 젖었으니까 빨리 갈아주세요. 엄마 나 배고프니까 지금 빨리 젖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얘기에는 그렇게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응애 응애 이 소리가 내 얘기에는 다 그렇게 들리는 것이 응애 응애 아이고 기저귀 젖었네 기저귀 착 깔아주는 것이 응애 응애 아이고 너 배고프구나 젖줘야지 응애 응애 아이고 너 열나고 감기 들어갔네 병원에 데려가고 그저 얘가 응애 응애만 하면 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 엄마니까 내 눈동자 속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엄마 깎아 깎아 그러면 걔가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쟤가 주는 것이에요. 엄마 아스크 아스크 아 얘는 브라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구나 먹이는 곳이야 열다섯 살 때 엄마 아 너 시험을 잘못 봤구나 군대 갔을 때 엄마 아 여자친구가 도망갔구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누구니까 엄마니까 예수님 너 아프구나 예수님 너 돈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너 직장이 떨어졌구나 예수님 너 와이프하고 싸워서 마음이 괴롭구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만리장성으로 편지 써서 띄우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왜 나를 어디에서 키우고 계시니까 나를 눈동자에서 키우고 계시니까 나를 멀리서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통촉하시는 나의 하나님인데 그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를 부르라고 왜 안 불러 불러야지 도와주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에게는 공통된 아주 확실한 법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어기면 페어플레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페어플레이냐면 김종숙이라고 하는 저를 가운데 놓고 사단도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하나님도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세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면 즉시 그 기운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도 선택하지 않고 이쪽도 선택하지 않으면 두 신이 마음속에 아무것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죄를 지겠다고 뭐한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 결심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화를 내겠다고 결전을 해야 화를 낼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이것이 하나의 규칙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두 생각을 집어넣고 선택하는 쪽에서 확실히 선택이 되었을 때 기운을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는다 이것이 규칙인 거예요 여기 호세아 11장 10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다 죄를 지키로 일단 결심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바깥에서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아무리 생각을 집어넣어도 안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확정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마음에 아주 결심이 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이 확정이 된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노래하고 찬송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10편 57편 7절입니다 10편 57편 7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그 마음에 아주 굳은 결심을 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나온다 근데 죄를 짓기로 결심을 한 사람은 그 마음이 절대로 기쁨도 있을 수가 없고 행복도 평강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병이 낫기를 바라겠어요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해봐야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돈이 많은 한 사장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니까 병이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이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어떤 대답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내 병이 완쾌가 된다면 이제 이 나머지 생애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영생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쪽이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실 때 안녕히 가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 대학에 무영과 교수가 왔었어요 무영과 교수 이분이 이분이 루프스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전진성 홍반성 낭창이라는 병인데 이것도 불치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와서 강의를 듣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지식층이잖아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인생 마무리를 하고 싶을까 그래서 교수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면 건강을 회복해 주신다면 나머지 인생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이분이 아까와 똑같이 아 내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는데 나머지 살면 이제 10년 20년 30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데다가 마음과 정신을 쏟겠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 말을 듣는데도 기운이 쭉 빠졌어요 병이 나으면 과거와 같은 삶을 다시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 병은 다시 재발할 것이에요 나중 형편이 먼저보다 더 나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이 잘라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우리 1년 2년 아픈 것도 힘이 드는데 38년 된 중풍 병자를 단 한 번만에 단 한 번만에 말 한마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건 왕케 된 것입니다 자리를 거둔 것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신당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보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물은 것은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만났으니 내 병을 완기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일 이 병이 나온 후에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악하게 될 것이니 정말로 내가 낳고자 원한다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게로 지속적으로 돌아와야만이 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횡설수설 현문 우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이 세상 방법을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세상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수쿼렌을 먹으면 나을 건데 아직 수쿼렌을 못 먹었어요 내가 항암치료를 하면 나을 텐데 아직 항암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방사선 치료를 했으면 벌써 다 나을 텐데 아직 덜 했어요 이런 식의 대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이분은 너 내가 예수인데 너 나 알아 몰라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38년 된 중품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예수님 이름 석 두자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도 고쳐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었는데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십니다 우리들이 병들면 당신을 선택하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 속에서 키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래나 쑥 뜸을 뜸을 뜸은 나을래나 반신욕을 하면 나을래나 개고기를 먹으면 나을래나 오리고기를 먹으면 나을려나 이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 헤매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인생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다시 만나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루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만나 줄 터이니 다시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나 이러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이제 버리고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으니 저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러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신속하게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58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나머지 생일을 살겠다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내 치료가 아주 급속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8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 치료가 급속할 거라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사랑이 넘치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그 참사랑이 없으므로 내가 병들었고 이제 그 참사랑 하나님은 참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치료가 급속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불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겠다고요? 구원을 얻겠다고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고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못 건져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두 팔 벌리고 두 손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니 꼭 그분을 선택하셔서 치료되시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직 이성이 남아있고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나머지 생에는 남은 때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냐고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만 하면 저희들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주님,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냐고 다시 만나기를 간구드려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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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